이번 영상은 수타소바 1인분의 가격과 운영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타소바집 창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메밀가루를 활용한 주어리소바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전략적 메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타소바 1인분의 원가를 분석하고 창업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메뉴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자본 식당 창업,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메밀가루 20kg를 사용하면 약 150인분의 소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인분 면의 무게를 200지으로 계산할 때 손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밀가루의 가격이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일 경우 150인분으로 나누면 1인당 원가는 약 1.667원에서 2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손님에게 1인분 만원 이하의 가격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제가 양산키리안소바 체험교실에서 사용했던 메밀은 품질이 뛰어난 국산 변산 메밀이었습니다. 중국산 메밀로 바꾸면 원가는 더욱 낮아질 수 있지만 가격을 넘어서 계절에 따라 품질이 더 좋은 재료를 사입하면 식당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의 선택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자본 식당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점포 보증금과 주방의 기본 기물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편리한 카운터형 수타 소바집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특별한 기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방송국 tbs의 심야식당처럼 카운터석으로 인테리어 하면 운영이 매우 간편합니다. 빈 건물에 창업할 경우 입구 쪽에 수타 작업실을 만련함으로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스탠딩 식당, 즉 타치구이 인테리어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손님들의 동선을 잘 고려하면 식당과 손님 모두 편리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서서 먹는 식당의 장점은 키오스크에서 주문 후 음식이 나오고 다 먹으면 퇴식구의 쟁반을 가져다 놓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문과 주방 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1인 창업에 매우 편리한 식당 시스템입니다. 아침에 준비한 자가재면을 점심에 판매하는 방식이 수타소바집의 오리지널 운영 방식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가격이 비싸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타치구이나 카운터 형태로 인테리어 한다면 1인분의 가격을 1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서 먹는 식당이고 손님들이 거의 셀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음식 가격은 그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윈윈입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수타로 만든 메밀국수를 1만원 이하로 먹을 수 있다는 경험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가재분하고 메밀가루를 블렌딩하는 노력은 셰프의 자랑이 됩니다. 손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식당을 인정해주는 단골들은 늘게 되며 스토리텔링은 더 큰 탄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 소자본이기 때문에 자가재분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계획을 세워 손님들과 공유하며 영업을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손님들께 전달되고 약속한 자가재분으로 더욱 깊어진 수타소바의 맛을 보여주는 결과는 더욱 세심하고 재미있는 식당의 히스토리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식당은 규모에 상관없이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가재분의 장점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소바의 맛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재분한 메밀가루만으로도 국내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메밀국수의 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경쟁점이 들어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메밀을 잘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되는 우동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생면이나 원가가 좋은 냉동면으로 준비하면 수타소바와 마찬가지로 1인분의 음식을 1분 내에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케, 새우튀김, 주아리, 니아치, 도아리, 카레, 니코 등의 많은 메뉴는 만들기 힘들어 보이지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메밀면이기 때문에 정성이 듬뿍 들어간 요리로 기억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사실도 그렇죠. 정성스럽고 전문적인 기술의 수타면과 서브 메뉴로 우동을 파는 것은 도쿄나 오사카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템으로 점포의 위치를 정하기 쉽습니다. 비슷하게만 가져가도 좋습니다. 출퇴근 동선이나 주거지역, 오피스 상권에 따라 메뉴 구성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것을 우선합니다. 오늘도 창업계획을 세워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점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